지금 내 맘에서 가름두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알잖아 나 좀 예민해 네가 만찬가다롭잖아 지친했냐 물어보네 do you 왜 너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해 미안해 미워해 조금만 좋아해 좀 야윈 모습이 한스럽긴데도 나는 더 아직도 네 눈을 마주칠 수 없는걸 넌 여전히 네가 참 미워 보이죠 그렇게부터 우리가 지내 지내 서로의 맘 또 바랏게 문들어갈 때 내 맘은 true true 너와 함께 있을 때 사람 봐도 모습이 끝으로 아름다웠는데 So b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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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? Yeah B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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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